재료관리미, 구매관리미입니다. 식품의 재료의 성분, 먼저 수분 보겠습니다. 인체는 60에서 65% 정도의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물이 음식물, 소화, 운반, 체온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통 하루에 2에서 3리터 정도의 물을 먹으라고 하는데 페트병 하나가 1.8리터인데요. 그 정도 드시고 계신가요? 신체를 구성하는 물은 10% 상실하면 생리적 이상이 오고요. 20% 이상 되면 생명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가 생명 유지를 하는데 공기, 음식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분은 결합수, 자유수 시험에서는 경수와 연수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물, 우리가 흔히 먹는 물, 이거를 자유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거예요. 그리고 결합수는요. 음식하고 함쳐있는 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에 있는 수분, 그 다음에 고기 육류에 있는 물기, 물 있잖아요. 수분. 그런 걸 결합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물은 물을 내가 한 컵 펐어요. 자유수예요. 얼릴 수도 있고요. 그거를 건조시킬 수도 있어요. 끓여가지고. 그 다음에 미생물 번식에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식, 식품하고 같이 합쳐있는 결합수는 어떤가를 녹이기도 힘들어요. 용매로 작용하기도 힘들고. 그것만 빼서 건조시키거나 얼리거나 그것만 따로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결합수는 대부분 부정적인 얘기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수는 다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못함, 못함, 못함 이런 얘기들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수와 연수 볼게요. 경수와 연수는 경수는 칼슘, 마그네슘, 광물질이 많은 물, 보통 미네랄이 많은 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 땀 많이 흘리니까 임산부들 많이 필요해요, 미네랄. 그 다음 변비에 미네랄이 많이 필요해요. 채소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경수가 좋다고 하고요. 연수는 광물질 양이 낮은 물로 그냥 일반적으로 요리할 때, 차 마실 때 적합한 물을 연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분할성도. 수분할성도는 일단 정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의미의 온도에서 그 식품이 나타내는 수중기압에 대한 순수한 물의 수중기압. 이 말 뜻이 공식이에요. 순수한 물의 최대 수중기압. 수중기압. 네, 여기 있죠. 식품이 나타내는 수중기압에 대해서 수중기압. 이 말이 공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수중기압은 일반적으로 1위예요. 순수한 물은. 근데 음식에 수분이 있어요. 사과에 물기가 있어요. 그 물은 그냥 물보다 물이 많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압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분할성도, 워터의 액티비티는 1, 2화입니다. 그래서 1 이상인 건 없습니다. 그래서 2상으로 이렇게 잘못된 문제로 나오는 경우 있으니까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공식으로 해서 풀어볼 수 있는 문제풀이 문제가 좀 나와요. 그러면은 이 공식을 대입하시면 되는데 시험에서 용매라는 단어도 나오고, 용질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설탕, 소금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수분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럼 만약에 설탕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용질이 돼야 되고요. 녹이는 물, 그걸 우리는 용매라고 해요. 물이라고 나오면 용매로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분자량, 농도 이런 거 알려줘요.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어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가 증기압으로 알려줄지, 몰수로 알려줄지, 분자량과 농도로 알려줄지 모르니까 이 공식을 다 외우고 있어야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나오나, 안 나오거나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수포자라면 그냥 여전히 수포자 하시고요. 아니면은 우리 문제 뒤에 몇 가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풀의도 있으니까 쉽게 풀릴 거라 예상이 됩니다. 농도가 보통 20%, 30%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다 20 쓰시면 안 돼요. 퍼센트는 100%가 1이기 때문에 20%는 그럼 몇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0.2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대입만 하시면 충분히 풀어보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풀어보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저희 책 뒤쪽에 보면 메일 주소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돼요. 수분활성도에 따른 미생물 번식이 있는데 저희 이 부분 앞페이지에서 봤었어요. 세균이 0.9에서 0.95, 수분이 많은 때 잘 번식을 하고요. 곰팡이는 0.69에서 0.8에서 번식을 해요. 그래서 곰팡이는 수분이 조금만 있어도 번식을 합니다. 보통 건조식품 놔두잖아요. 여름에 습기 생겼어요? 곰팡이 펴요. 그래서 조금만 습기가 생겨도 피는 게 곰팡이죠. 이 숫이 알고 계셔야 돼요. 숫자 하나하나. 그 다음에 세균, 혐오, 곰팡이 순서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식품의 수증기압 보시면 지금 채소과일, 어류, 육류 보면 0.98이죠. 항상 1 이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수분 많잖아요. 근데 분유 시리얼에 수분감 느껴지나요? 없죠. 그래서 실온 보관하죠. 그러니까 0.2예요. 그 다음 중 수증기압이 높은 식품은 하면 고를 수 있으시겠죠. 육류, 쌀, 시리얼, 분유 나오면 당연히 육류죠. 다음 중 수증기압이 낮은 것은 이러면 또 분유나 시리얼처럼 수분이 없는 거 골라주시면 되고요. 수증기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물이 있냐 없냐로 공부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단수화물은 가장 크게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면 간단하게 공부하실 분은 이렇게 하세요. 단당류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당류는 자당, 메가당, 유당, 다당류는 엄청 많아요. 그러면 단당류랑 이당류만 외워도 되겠네요. 근데 이 시험 문제가 포도당으로 나올 수도 있고 글루코스라고도 나올 수 있고 과당, 프락토스, 갈락토스는 원래 갈락토스예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중 단당류인 것은 단당류가 아닌 것은 또는 단당류는 탄수화물을 가수분해에서 쪼개고 쪼개어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가수분해가 안 되는 당을 단당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두 개 있으면 이당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수분해되지 않는 당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다음 중 이당류는 단당류가 두 개 있는 것은? 이라고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은 쭉 내려가면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탄소가 보통 6개, 수소가 12개, 산소가 6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통 6개, 육탄당이라고 얘기합니다.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는 육탄당이에요. 근데 리보스, 아라비노스, 크실로스, 크실로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일로스, 자일리톨검의 크실로스예요. 걔네들은 탄소가 5개 있다고 5탄당이에요. 시험 문제 다음 중 탄소수가 다른 하나는 5탄당은, 6탄당은 이러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공부 꼼꼼하게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책이 있는 정도는 그래도 외워야 80%, 70% 정도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구분해서 외워주시고. 자, 포도당 볼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포도당이에요. 그냥 흔히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서. 영어로 글루코어스라고 얘기하고요. 혈액 중에 혈당량으로 0.1% 존재한데요. 우리 혈액이 존재합니다. 우리 피곤해서 아파요. 피곤해요. 아파요. 그럼 주사 맞잖아요. 노란색 주사. 무슨 주사냐 하면 포도당 주사예요. 포도당을 맞아야 영양 공급이 된다는 거죠. 자, 메가당, 유당, 설탕, 전분, 글리코겐 만들 때 필수로 들어가는 게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구성 성분이다. 만약에 인슐린이 부족하면 소변으로 당이 배설되는데 그게 포도당이라는 겁니다. 자, 과당은 프락토어즈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과일을 플루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과일에 있어요. 꽃, 벌꿀에 있어요. 과일 달아요. 꿀 달아요. 감미도가 가장 크다. 가장 달달한 거, 가장 단 거, 가장 감미도가 높은 당은 무엇이냐? 과당. 우리 음료수 사면요. 액상과당이라고 있어요. 그 과당이에요. 가장 달기 때문에 액상과당을 넣는 거예요. 단당류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자, 갈락토어스 한천의 구성당. 한천이 뭐냐면 우묵가사리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젖과 우유에 함유돼 있대요. 우유당가요. 모유당가요. 안 달죠. 갈락토즈 안 달아요. 유당의 구성당도. 유당우유예요. 뇌신경조직을 구성한대요. 모유에 있어요. 우유에 있어요. 젖에 있어요. 우리 모유 먹으면 똑똑해진다고 하잖아요. 뇌신경조직 구성하거든요. 갈락토스, 우유, 뇌신경조직 달지 않다. 다 연관시켜서 외우셔야 돼요. 자, 이당류 볼게요. 이당류, 자당, 메가당, 유당. 자당이 스크로우즈고요. 설탕이고 서당이에요. 이름 왜 이렇게 많아요. 흔하니까요. 네, 그래서 설탕이 서당이고 자당이고 스크로우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두 개 합쳐져 있다고 했죠. 뭐랑 합쳐져 있냐. 포도당 더하기 과당이요. 글루코우즈 더하기 과당이요. 그럼 보니까 자당은 포도당, 과당 합쳐져 있어요. 메가당은 포도당, 포도당 합쳐져 있어요. 유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즈 합쳐져 있어요. 어? 포도당, 포도당, 포도당 다 들어있네요. 외우기 쉽네요. 그러면 설탕은 포도당에 과당, 설탕, 달달한 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 채소, 사탕, 소수, 사탕, 무. 자, 그 다음 비환원당이래요. 이 중에 자당만 비환원당이에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포도당과 과당이 합쳐지면 설탕이에요. 근데 이제 설탕을 다시 포도당과 과당으로 나누고 싶어요. 안 나눠져요. 환원되지가 않아요. 다른 거는 메가당을 포도당과 포도당으로 나누고 싶어요. 다시 나눠져. 근데 얘는 다시 안 나눠져. 그럼 이게 비환원당이에요. 유일하게 비환원당이 이 설탕 하나예요. 여기서 시험에서. 다음 중 환원되지 않는 당은 비환원당은 이러면 자당, 설탕 골라주시면 돼요. 자, 설탕을 가수분해서 이게 딱 나눠지지가 않고요. 이렇게 포도당과당의 1대1 혼합물이 되면서 꿀이 만들어져요. 이게 전화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당, 포도당과당, 설탕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꿀. 자, 메가당은 말토즈라고 얘기합니다. 메가당 어디에 있냐면 물려 싸면요. 뒤에 메가당 100%라고 써있습니다. 포도당 더하기 포도당. 두 개의 포도당이네요. 전분에 아밀라제가 작용될 때 생성돼요. 전분 스타치에 아밀라제 아니면 아밀로즈에 아밀라제는 소화효소예요. 소화효소가 들어가면은 분해가 돼요. 분해가 되면 메가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분은 포도당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엿기름, 물려, 시, 메가당이다. 유당. 아까 유당 여기 나왔어요. 갈락토즈에 갈락토즈 유당. 자, 유당 뇌신경조주 또 나오네요. 살균, 정장작용. 우리 우유 먹으면 화장실 자주 가잖아요. 자주 갈 수 있죠? 요거트 이런 것도 정장작용 도움을 줘요. 그래서 정장작용. 그 다음에 우유나 이런 것들이 살균에도 좋아요. 그래서 음식 냄새도 없어주고요. 닭고기나 붉은살생선, 고등어 같은 거 우유에 담가 놓으면 냄새도 없죠. 살균작용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다당류, 전분, 스타치, 천분, 천분 여기 나왔었어요. 천분. 자, 포도당 수천 개, 수백 개가 중합되어 있는 거고요. 식물의 뿌리, 줄기, 잎 등에 존재를 합니다. 아밀로스,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게 보통 그 찹쌀, 맵쌀이라고 보면 돼요. 아밀로펙틴이 거의 많은 게 찹쌀이고요. 합쳐있는 게 맵쌀이에요. 요오드 반응에 맵쌀은 청색, 찹쌀은 붉은색을 띄어요. 이런 거는 그 떡재조기능사 시험에도 나옵니다. 자, 섬유소 자연계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소화가 불가능하고 영양학적 가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영양학 가치가 없다는 뜻은요. 칼로리가 없다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소화가 안 된다? 소화가 안 되면은 칼로리가 안 돼서 장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장까지 내려가서 소화 운동을 하고 배설된다는 거예요. 섬유소를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에 좋은 거죠. 자, 일단 펙틴은 과일에 많아요. 이 펙틴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잼입니다. 자, 맛난은 곤약 맛난이래요. 곤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소화성, 이 말이 이 말이에요. 섬유소에 소화가 안 된다. 난소화성, 저칼로리다. 그래서 곤약 먹으면 살 안 찐다는 소리 있죠. 네, 한천은 우묵가사리예요. 홍조류 우묵가사리를 겨울에 동결건조하면 얻을 수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게 양갱입니다. 알갱산은 다시마나 미역에 끈적끈적한 성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마 오래 끓이면 건져서 버리잖아요. 국물에 이렇게 막 진액처럼 돌아다니는 게 걸리적거리고 맑은탕에서는 어울리지 않고 쓴맛이 나기 때문에 버리지만 알갱산이 나쁜 성분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 다음 글리코게는 동물의 간이나 근육에 존재를 하고 요오드 반응이 젖갈색 띈다. 새우 각각류의 키틴이라는 다당류도 있고요. 과당 우엉의 이눌린이라는 다당류, 목재 대나무 집의 리그닌이라는 다당류가 있어요. 정말 다당류는 여러 가지 많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단당류, 이당류 형태로 먹는 것보다는 다당류 형태로 먹는 게 몸에 좋다고 많이들 얘기해요. 시험에서는 다음 주 단당류인 것, 다당류인 것 이거의 특징은 아니면 포도당과 과당이 합쳐진 것은 다음 주 잘못 합쳐진 것은 여러 형태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탄수화물 특징 볼게요.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돼 있어요. 그럼 지방은 어떨까요?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돼 있어요. 단백질은 어떨까요? 쭉 보면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구성돼 있어요. 지금 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탄소, 수소, 산소 세 가지 구성돼 있죠. 단백질만 질소가 있어요. 그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지방, 내가 연소시키고 싶어요. 다이어트 해야 돼. 그러면 탄수화물이 약간 필요해요. 완전 연소를 위해서는. 완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곡류 감자 설탕의 성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에도 탄수화물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과당과 설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1g당 4칼로리 영양을 냅니다. 지금 탄수화물은 4칼로리, 단백질은 몇 칼로리일까요? 4칼로리예요. 지방은 9칼로리예요. 자, 이런 칼로리 기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많이 먹으면 근데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어요. 나는 4칼로리 먹었는데 9칼로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연소시키는 게 더 힘든 겁니다. 혈당 성분 아까 유지 0.1% 유지해준다 했죠? 누가요? 포도당이요. 네, 포도당. 간의 해독 작용을 한대요. 우리 술 먹으면 간이 나빠지죠? 간 해독하려면 탄수화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해독하는데 밥을 먹어야 된다. 어, 일리 있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여러 가지를 먹었어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뼈나 치아나 근육을 만드는데 쓰여요. 그래서 아껴놔야 돼요. 단백질 절약작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탄수화물을 먼저 쓰고 다 쓰면 단백질을 쓸 수 있어요. 단백질이 절약작용한다는 게 이 뜻이에요. 단백질을 먼저 쓰지는 않습니다. 탄수화물을 먼저 쓰고 연소가 되면 단백질을 사용합니다. 자, 아까 가장 달달한 당이 뭐라고 그랬죠? 감미도가 높은 거? 과당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뭐였을까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단당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설탕 100이에요. 100 기준으로 전화당이 85에서 130. 전화당 뭐였죠? 설탕은 가수분해에서 동양으로 얻어진 물질, 꿀이었어요. 그게 전화당이었어요. 꿀이 덜 달 수도 있고 더 달 수도 있어요. 포도당은 덜 달아요. 안 단 거 뭐냐면 우유 성분들이요. 유당하고 갈락토스. 유당이 제일 꼴찌예요. 16이에요. 어우, 저 먹은 우유는 달아요. 거기다 다른 감미료 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감미도 순서 외우셔야 되고요. 가장 달지 않은 거, 가장 단 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런 설탕이든, 그 다음 탄수화물 성분들을 넣어서 만든 식품들이 있어요. 그 식품들을 구분을 하는데요. 단단하게 굳으면 결정형 캔디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말랑말랑한 형태면 비결정형이라고 얘기해요. 먼저 종류가 많은 비결정형을 봐볼까요? 캐러멜. 캐러멜 있잖아요. 말랑말랑한 거. 네, 마시멜로우. 말랑말랑하죠. 만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젤리 말랑말랑하죠. 네, 굳지 않았어요. 비결정형 캔디예요. 시험 문제에서 당 용액으로 만든 식품 중에 형태가 다른 것은? 비결정, 결정 묻지도 않고 형태가 다른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 퐁당은 뭐냐면, 그냥 사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케이크나 캔디 주변에 씌운 건데, 굳은 형태예요. 그래서 퐁당은 결정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틀린 답으로 퐁당이 제일 많이 나오겠죠. 다른 형태로. 자, 그 다음 지방 보겠습니다. 지방은 분리를 어떻게 했냐면, 단숨지질, 복합지질, 유도지질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하나만 있는 거. 합쳐진 형태. 인과 지방이 합쳐진 거. 단과 지방이 합쳐진 거. 단백질과 합쳐진 거. 이런 식으로 해놨고, 바뀌는 형태, 유도지질.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구분해서 외워주시고. 또 다른 형태로 또 분류를 해놨어요. 요오드가에 따라 분류를 해놨어요. 요오드가는 뭐냐면, 유지 100g 중에 불포화 결합을 얼만큼 했냐. 요오드에 얼만큼 합쳐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지 100g의 요오드가 맞냐, 적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요오드가 높은 게 지금 들깨, 아마인, 호두잣이 있어요. 100g 이하인 불건석류가 땅콩, 올리브콩,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들깨나 호두잣 같은 거는 공기 중에 쉽게 건조가 돼서 오래 놔두면 쩐 냄새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보관해야 되냐?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 기름이 있는 것들을 건석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쉽게 건조 안 되고, 실온 보관 조금 오래 해도 되는 것들을 요오드가 낮은데, 걔네들은 불건석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방산의 구조가 있어요. 자,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이 있는데요. 불포화지방산이 훨씬 더 몸에 좋은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 구분하기 힘들면 하나만 그냥 외우세요. 자, 일단 불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을 해요. 이중결합을 하는 기름이 더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융점이 낮아요. 이 기름이 어떤 거냐면 식물성 지방, 우리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올리브유, 그 다음에 카놀라유, 옥수수유, 콩기름. 걔네들 딱 사면 어때요? 액체 형태죠. 버터는 사면 고체 형태죠. 자, 액체예요. 융점,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액체 형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오드가 높은 게 사실 좋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요오드가가 높아요. 여기에는 불포화지방산에는 리놀레산, 렌산, 아라키돈산, 울레산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많이 보다 보면 건강식품 얘기할 때 이런 불포화지방산, 리놀레산, 리놀렌산이 많아서 좋은 식품이에요. 이러면서 선전하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뭐 버터나 돼지기름이나 이런 데에는 고체고 융점이 높기 때문에 가열을 해야 액체가 되는 거죠. 이중결합도 안 하고요. 그 다음 팔미트산 이런 거는 그래도 덜 들어보셨죠? 리놀레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놀레산 여기 또 나와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필수지방산에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이 있어요. 불포화지방산에 아라키돈산이 있고 올레산이 있어요. 자 불포화지방산은 식물성 지방에 있는 지방산 필수지방산은 우리가 영양적으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지방이에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체내에서 합성이 안 돼서요. 그래서 여기는 올레는 빠져요. 올레는 불포화만 들어가요. 시험 문제 다음 중 필수지방산 짝지진 것은? 아닌 것은? 이러면서 이 세 개를 골라야 되는데 올레까지 한 번에 외우셔가지고 답이 없어요. 답이 두 개예요.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거든요. 잘 읽어주세요. 우리가 지방을 어느 정도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지방이 있는데 그게 필수지방산이래요. 다른 말로 비타민F예요. 얘네들이 비타민F이기도 하고 필수지방산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기능, 생리전 기능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요. 오히려 지방이 콜레스토리 양을 감소시켜줘요. 그 다음에 생체막 중요한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꼭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지방도 아까 탄소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은 탄소가 18개나 있어요. 이중결합한다고 했죠. 근데 리놀레사는 이중결합을 두 번 하고 렌사는 세 번 하고 아라키돈사는 네 번 하고 올레사는 한 번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내가 기능사를 하면서 외워야 된다 싶으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리할 때 막 이런 게 필요하겠어요? 전문가 아닌 이상? 시험에서 보기로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서 표로 적어놔봤습니다. 전에 리놀레산이 18대2 지방산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답은 아니었는데 알아두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아는 계속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유아, 유중수적형, 수중유적형이 있는데 워터인 오일이에요. 오일 중에 물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지방이 많다는 거예요. 지방 중에 물이 조금 있고 수중유적형은 수중 중에, 물 중에 기름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름이 많냐, 누가 물이 많냐 이렇게 구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고체냐, 액체냐 이렇게 구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가림부터 거의 그냥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중수적형, 유, 기름이 많다라는 거죠. 자, 우유나, 우유는 물이 많아요. 그 다음에 마요네즈는 사실 기름이 주 성분이긴 한데 형태가 부드럽잖아요. 수중유적형으로 외워주셔야 되고 아이스크림 어떻게 보면 어, 이거 고첸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같은 온도 동일선상에서 봤을 때는 액체 아니에요. 그래서 수중유적형은 우유, 마요네즈, 아이스크림이고요. 유중수적형은 마가린, 버터입니다. 자, 지방의 특징은 탄소수소, 산소, 지방산 세분자, 글리세롤에, 에스테르 결합이고요. 물, 기름 안 녹죠. 유기용매에 녹아요. 9칼로리, 칼로리 가장 높아요. 우리가 20% 섭취하는 게 좋고요. 필수 지방산, 지용성 비타민, 운반 흡수하는데 도와줍니다. 장기 보험 및 체온 조절하고요. 그래서 지질의 기능 특성도 한번 봤습니다. 자,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어, 아미노산의 특징.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미노산 특징부터 나왔는데요. 단백질은 체내 가수분에 돼서 아미노산으로 흡수되고 필요에 따라 다시 합성해갖고 어, 몸에 유익하게 이용되기도 합니다. 아미노산 종류는 중성, 산성, 염기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요. 완전, 부분적, 불완전 단백질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고 단순, 복합, 유도 단백질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분류 형태가 조금씩 다르죠. 어, 시험에서 다음 중 중성 아미노산은, 산성 아미노산은, 염기성 아미노산은 이러면서 종류별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 구분해서 외워주시고요. 아까 필수 지방산이 있다면 단백질에서도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필요한 양을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성인이 발린, 이소루신, 노신, 페니랄라닌, 트리프토판, 메티오닌, 리신, 트리오닌 8가지를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양제 사면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비타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함유되어 있어요. 성장기 어린이나 회복기 환자는 알기닌, 히스티린이 추가로 더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종류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다 있으면, 충분히 있으면 완전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달걀에 있어요. 충분히.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중에 있긴 있는데 뭐 하나가 약간 함량이 부족해요. 그런 부분적 불안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너무 많이 없어요. 그럼 생명 유지하는 데 힘들기 때문에 그건 불안전 단백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의 분류를 보시면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단순 단백질 그 다음에 뭔가 합쳐져 있으면 복합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이 합쳐져 있으니까 인단백질 지방이 합쳐져 있으니까 지단백질 그럼 당단백질은 뭐겠어요? 당지라고 합쳐진 거죠. 당, 탄수화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도단백질은요. 변성 분해되는 것을 얘기해요. 자연계에 단백질이 존재하는데 물리적, 화학적 효소에서 분해된 거예요. 그게 젤라틴인데요. 우리가 사골을 먹을 거예요. 사골을 샀어요. 그 뼈에 콜라겐이 있다 이 소리 많이 하죠. 그거를 가열했어요. 열처리한 거죠. 그리고 가열을 쭉 했더니 그 사골에서 콜라겐 성분이 물로 용출이 됐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었더니 물이 젤리처럼 변했어요. 콜라겐이 젤라틴화 된 겁니다. 열에 의해서 변성 분해된 거예요. 콜라겐이 젤라틴 변했어요. 또 다른 예로 달걀을 깨볼게요. 흰자가 투명하죠. 근데 그거를 가열하면 삶은 달걀을 하거나 계란후라이를 했어요. 그러면 단단해지면서 하얗게 변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응고단백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이렇게 변하는 형태에 따라 유도단백질 뭐랑 합쳐져 있냐에 따라 복합단백질 하나에 있냐 단순단백질 이렇게 분류합니다. 단백질은 가장 큰 특징이 질소가 들어가 있죠. 4칼로리 탄수화물도 4칼로리 그 다음에 체조직을 구성하고요. 우리 몸에 뼈, 치아, 그 다음에 근육 이런 구성하고 있는 게 단백질이거든요. 효소 호르몬의 성분이기도 해요. 단백질이 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요. 조직의 삼투와 체온 유지하는데도 단백질이 그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변성이 되면요. 가열하거나 뭐 이러면은 이 구조들이 변하면서 소화율이 높아져요. 그 점도도 증가하고 용해도도 감소하고 그 다음 시험 문제에서 단백질 변성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나오는데 1차, 2차, 3차 구조가 변했다 이러는데 1차 구조는 안 변하고 2차, 3차 구조가 변하면서 그 안에 사슬들이 폴리텍티드 사슬들이 풀어지면서 소화율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무기질 볼게요. 무기질로도 알칼리성 식품, 산성 식품을 나눕니다. 화학을 공부한 적이 있으시다면 구분하기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칼슘이나 마그네슘에서는 위에 플러스나 E플러스 이런 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인, 황, 염소, 요오드 이런 거는 위에 마이너스 붙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그런 거 산성 식품이고 플러스부터면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우리가 야채, 과일, 해조류는 알칼리성이고요. 육류나 국류는 산성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육류를 먹었어요. 돼지고기 먹었어요. 그러면 뭐랑 같이 먹으면 좋다. 채소랑 같이 쌈 싸먹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산성만 먹는 거고, 알칼리랑 같이 먹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요. 무기질의 종류는요. 결핍증과 과잉증을 좀 알고 계시고 각각의 기능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장 섭취량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우리 칼슘, 뼈에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인도 마찬가지예요. 칼슘하고 인이요. 골격, 치아, 구상 똑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칼슘하고 인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뼈에 좋은데. 부족하면 당연히 곤련원증, 골다공증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은 염화나트륨이 소금이에요.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 짝지어서 공부해요. 소금, 소금. 소금 많이 먹으면 어떡해요? 붓잖아요. 부종, 과잉, 고열함. 근데 너무 소금기가 없으면 맛이 없어요. 식욕 부진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칼륨이 많은 게 뭐냐면 채소나 과일에 칼륨이 많아요. 곡류, 채소. pH 3투압 조절해주고요. 내가 눈 밑이 막 떨려요. 그러면 이거 마그네슘 부족한 거예요. 신경, 근육, 경련. 그래서 약국 가서 마그네슘을 좀 더 사먹어도 되지만 녹색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견과류, 호두, 아몬드 이런 걸로도 충분해요. 그 다음 철분. 해모글로빈의 구성 성분. 철분은 우리 혈액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결핍이면 빈혈. 많으면 심부전증 증세가 있고요. 구리도 빈혈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철분, 구리 같이 짝지어서 보시고. 요호두 많은 식품은 뭘까요? 미역, 다시마입니다. 그래서 결핍이면 갑상선질환 증세가 있어요. 그 다음 아연은 육류, 해산물, 치즈, 땅콩이 왔는데 이게 부족하면은 상처 회복이 지연대요. 그래서 내가 어디 다쳤는데 빠른 회복을 필요하다면 육류 같은 거 많이 섭취하시면 좋겠고 불수 한번 봤습니다. 수질, 오염 공부할 때 나왔었는데 0.8에서 1ppm 있어야 되고 이게 많으면 반상치, 적으면 우치, 충치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코발트는 너무 적으면 악성빈혈이에요. 그래서 무기질, 이런 거 결핍증, 과잉증 같이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무기질은 산과 알칼립. 왜냐하면 여기 알칼립 산성식품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평형 유지하는 데도 좋고요. 체주지 구성하죠? 치아, 머리카락, 그 다음에 생리적 작용하는 데 촉매 역할하죠? 무기질도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구성식품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 비타민은 수용성, 지용성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수용성은 BC예요. BC. 근데 여기 보면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죠? B1, B2, B6, B12. B1이 티아민. B2가 리보플라빈, B6가 화피리독신, 12가 시아노코발라민까지 외우셔야 돼요. 항명까지 외워주셔야 돼요. A는 레티놀, D는 칼시페롤, E는 토코페롤. 이런 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도 여기는 여자들은 좀 알 것 같아요. 화장품에 나오는 이름들이거든요? 레티놀, 토코페롤?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걔네들 이름이. B1은 공유 돼지고기에 많아요. B1. 그래서 돼지고기 한 돈 선정할 때 B1 많다 얘기 많이 합니다. 돼지고기 먹을 때 마늘하고 같이 먹으면요. B1 흡수율이 높아져요. 우리 쌀에도 비타민 B1이 많아요. 배아에 많은데 가공을 많이 하다 보면 B1이 손실되거든요. B1 기억하시고. B2는 효모, 달걀, 우유, 단백질 식품이 있네요. 그 다음에 결핍증 알고 계셔야 돼요. 국가겸, 설령. 그 다음 B6은 피부염. 이런 거. 이거는 결핍증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B12, 시아노코발라민은 악성 빈혈. 나이아신은 옥수수 주식으로 하는 데서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쌀도 잘 먹고 오히려 과잉이죠. 비만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탄수화물을 제대로 섭취 못하는 경우에 옥수수로 주식을 먹는 경우에 나이아신이 부족해서 펠라그라라는 병이 걸린대요. 그럼 그게 이제 피부병 증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화불량, 설사도 있고. 비타민C는 아스코르빅산, 아스코르빅엑시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비타민C 요리 과일, 채소에 많죠? 씨가 입 벌린 것 같잖아요. 괴혈병. 피는 루틴이에요. 메밀 레몬 껍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메밀 음식 먹으러 가면 비타민P가 많아서 혈압에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모세혈관 강화시켜주고. 부족하면 피부에 보라색 반점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 지형성 비타민은 A가 레티놀이에요. A가 부족하면 야맹증. 그래서 밤눈이 어두우면 비타민 A를 드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A가 카르티노이드 계열 색소가 있는 채소에 많은데 그게 보통 당근이에요. 당근, 녹한색 채소. 간, 우유, 과일에 많습니다. 비타민 D는 자외선에 많다고 우리 공부했었어요. 자외선 조사 표로 비타민 D, 에르고스테롤 이런 거 짝지어서 보시고 D가 부족하면 구루병, 골연아증, E도 지형성 비타민인데 식물성 기름 두류 견과류에 있어요. 그래서 E가 부족하면 불임증, 생식불능에 걸릴 수가 있고요. K는 양배추, 녹한색 채소. 그 다음 F는 전에 앞에서 봤었는데 비타민 F를 어디서 봤을까요? 지용성 필수 지방산, 필수불포화 지방산이었죠. 이 종류 세 가지 외우시나요? 리논레산, 리논렌산, 아라키돈산이죠. 그거는 식물성 기름에 있고요. 이게 부족하면 비부염, 성장정지가 결핍증이니까 비타민 F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용성, 수용성 구분하시고 결핍증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식품의 색입니다. 식품의 색, 식물성 색소, 동물성 색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색깔로 먼저 구분해 볼게요. 플라보노이드는 흰색이에요. 흰색, 아니면 노란색, 누리끼리한 색. 안토시아니는 빨간색, 고라색, 적색. 클로로필은 녹색이에요. 녹색, 염루소 색소 녹색. 카르티노이드는 주황색 계열이에요. 이거랑 구분하셔야 될 플라보노이드는 흰색 계열이고요. 카르티노이드는 조금 더 밝은 주황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라이코펜은 리코펜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완전 빨간색. 이거는 수박이 빨간색, 안토시아니는 약간 보라색 계열의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플라보노이드 그럼 볼까요? 재료를 보면 이해가 훨씬 더 잘 될 거예요. 감자, 고구마, 양파, 연근, 우엉, 하얀색이죠. 근데 가만 놔둬보면 연근하고 우엉은 고구마는 색깔이 점점점 변하잖아요. 누리끼리하게, 노랗게. 자, 그게 플라보노이드예요. 그러면 연근하고 우엉은 색을 안 변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식초물에 담급니다. 그럼 노란색이 안 변하고 하얀색을 유지해요. 그럼 식초는 우리가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안정된다. 플라보노이드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카르티노이드, 아니 죄송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산에 안정이라고 적혀있죠. 근데 거꾸로 알칼리, 알칼리는 소다나 소금이에요. 그런 것들을 넣어주면 색깔이 누리끼리 해져요. 오히려 변해요. 밀가루 반죽에 소다 넣어요. 그럼 색깔이 황색으로 변해요. 그게 뭐냐면 중화면에 약간의 소다를 넣어요. 그러면 색이 누렇게 변해요. 우리 중국집 면 보면 노랗지 않나요? 그러면 쫄깃쫄깃해져요. 그리고 뿔지도 않아요. 보관도 용이해져요. 이게 이제 중화면 상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안토시아니는 사과, 적채, 가지, 비트, 블루베리 약간 보라색 계열이죠. 자, 그거는 산의 안정이에요. 우리 원래 햇생강 사면요. 껍질에 보라색깔 있는 거 아세요? 걔를 이제 식초에 절이면 적색으로 변해요. 우리 초밥 먹으러 가면은 생강 있잖아요. 초생강. 그거는 뭐 약간의 색소를 탄 거기도 하지만요. 그 점을 이용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제 여런데다가 소금을 넣거나 하면은 가지 볶을 때 뭐 소금을 넣으면 색깔이 장기간 보관하면 청자색 되잖아요. 예쁜 보라색이 아니죠. 그래서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녹색. 어, 오이, 시금치, 고추에는 녹색이 있어요. 자, 이 녹색은 마그네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녹색, 클로르필 색소는 어떤 무기질이 있는지 마그네슘이에요. 제가 마그네슘 부족하면 눈밑 떨린다 그랬죠. 자, 우리가 오이에다가 식초를 넣으면 어떻게 변할까요? 오이에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변할까요? 또는 시금치에 식초를 넣다, 시금치에 소금을 넣다 상상해보세요. 식초를 넣으면 녹색은 누리끼리 해져요. 누런색 돼요. 불안정해서 그런 거고요. 소금을 넣으면 오일의 색이 더 좋아져요. 근데 이제 소다를 넣으면 색이 훨씬 좋아져요. 그렇지만 색은 좋아지지만 소다를 넣으면 비타민은 파괴돼요. 비타민 B는 파괴되기 때문에 소다보다는 소금을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카르티노이드 계열 색소는 당근, 늙은 호박, 감, 이런 황색깔이에요. 이런 것들 산, 알칼리에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다요. 다른 거는 산의 안정이면 알칼리에 불안정, 산의 안정이면 알칼리에 불안정, 산의 불안정이면 알칼리에 안정이었는데 카르티노이드 계열 색소는 다 안정이에요. 공기 중에서 불안해요. 그래서 만약에 껍질을 까놨어요, 그럼 랩핑해놓거나 바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라이코펜, 리코펜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토마토, 수박, 석류, 아주 새빨갛죠? 네, 그런 색소를 얘기하고요. 카르티노이드 계열의 색소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보기도 하는데 시험에서 토마토, 수박은 무슨 색소냐? 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라이코펜 따로 적어놨으니까 구분해서 외워주세요. 자, 여기 이제 식물성 색소라면 동물성 색소도 있습니다. 미오글로베인, 철분, 철, FE 함유되어 있어요. 근육 색소이고요. 해모글로빈, 혈색소예요. 피 색깔. 그래서 저는 이제 철분이 어디에 있냐? 미오글로빈, 해모글로빈에 있냐? 이런 시험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마그네슘은, 클러르필, 철분은, 미오글로빈 이렇게 외워주시고 채소뿐만 아니라 달걀, 노른자도 주황색이잖아요. 황색이잖아요. 카르스노이드 계열 색소가 있어서 그래요. 새우개, 가재는 원래 약간 흑색이죠. 근데 점점 색깔이 변하지 않나요? 이게 익으면서 또는 부패에 의해서 아스타신이 붉은색으로 아스타잔틴으로 변합니다. 문어나 오징어 이런 것도요. 색깔이 없거나 약간 뭐 검은색 계열도 있죠. 근데 이제 익으면 색깔이 하얗게 붉게 변하죠. 해모시아닌 색소가 변하는 거예요. 오징어 문어에 보면 먹물 있죠. 그건 무슨 색소일까요? 멜라닌 색소입니다. 이 색소 이름들 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제가 아까 위에서 감자가 색이 변한다고 했어요. 무슨 색소냐? 플라보노이드 색소였습니다. 효소 갈변에 의해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로신 아재의 효소에 의해서 폴리페놀이 퀴논으로 변하고 티로신이 멜라닌으로 변해요. 이 효소에 의해서 그래서 효소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시험에서 다음 중 효소 반응인 것은 사과, 감자, 바나나, 육류 가열했을 때 아닌 것은 있네요. 그러면 사과, 감자, 바나나, 버섯은 효소 반응이고 고기를 가열한 것은 비효소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구분해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반응을 억제하고 싶어요. 나는 감자 색깔 변하는 거 억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아까 식초물에 담근다. 또는 빨리 요리하면 돼요. 아니면 얼리면 돼요. 아니면 이제 아왕산가스나 아왕산용해 또는 래핑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효소 갈변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효소 갈변, 비효소 갈변 비효소 갈변도 제법 많이 나오는데 되게 많이 헷갈려하세요. 효소가 반응하지 않으면 비효소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효소 X 마이야른 반응이 뭐냐면 설명이 너무 어려워요. 나오는 형태가 되게 많아요. 자, 카르보닐 화합물 이게 뭐냐면 탄수화물이에요. 또 다른 말로 당질이라고도 얘기해요. 카르보닐 화합물, 당질, 탄수화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단백질 단백질은 또 질소화합물이라고도 나와요. 결국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결합 반응이라는 거예요. 효소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예로 뭐냐면 간장의 색깔이 변하는 거 간장 콩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 안에 지푸라기도 들어가 있어. 매주가 들어가 있어. 탄수화물도 들어가 있어. 그래서 두 개의 반응으로 인해서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고기를 내가 스테이크 먹으려고 쎈 불에 구웠어요. 고기에 단백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탄수화물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기 구울 때 효소가 관여하나요? 안 합니다. 왜 비효소적 갈변이니까요. 구분만 잘해도 시험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럼 캐러멜 반응하고 다른 게 뭔지 볼게요. 마이야르 반응이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반응이었다면 캐러멜 반응은 온리 탄수화물의 반응이에요. 우리 어릴 때 볶이 먹었어요. 설탕 가열하면 까맣게 변하죠. 그거 180도에서 200도씨에서 가열했기 때문이에요. 과자 할 때 캐러멜 색소를 넣을 수도 있고요. 설탕이 가열되면서 색깔이 변하는 거고요. 약식, 약밥 할 때 탄수화물이 가열되니까 변하는 거예요. 캐러멜 반응은 당만이고요. 마이야르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반응입니다. 이건 두 가지, 얘는 한 가지예요. 아스크로브산 산화반응은 뭐냐면 아스크로브산이 아까 뭐였을까요? 비타민 C였어요. 비타민 C가 산소랑 만나면 색깔이 변한다는 거예요. 과일이 산소랑 만나면 갈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스크로브산 산화반응입니다. 얘네들 다 효소 관여하나요? 안 해요. 효소 관여하는 애는 누가 하냐면 사과, 감자, 바나나, 버섯, 하얀 애들이 갈색으로 변하는 거 효소 갈변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거 구분 잘해주세요. 시험에 정말 한두 문제 이상 나옵니다. 식품의 맛과 냄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맛이 있지만 해닝이 네 가지 맛이라고 구분을 해놨어요. 단맛, 신맛, 짠맛, 쓴맛 매운맛은요? 해닝이 구분 안 했거든요. 매운맛은 그냥 통각이에요. 여기 안에 안 들어가요. 단맛은 뭘까요? 탄수화물에 들어가는 이름들 다 하나 나왔어요. 포도당, 과당, 메가당, 젖당, 설탕 포도당, 단당류인가요? 이당류인가요? 다 까먹죠? 단당류, 과당은요? 프락토죠? 단당류요. 메가당은요? 이당류요. 단당류 누가 합쳐진 거죠? 메가당은 포도당 더하기 포도당 포도당, 젖당은요? 젖당이 뭐였죠? 포도당 더하기 갈락토즈였어요. 설탕은 포도당 더하기 과당이었어요. 계속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맛은 다 끝에가 신, 산이 들어가 있네요. 구연산, 사과산, 주석산, 식초, 호박산 근데 이 호박산이 신맛이면서요? 감칠맛이에요. 조개에서 나오는 감칠맛이면서 호박에서 나오는 감칠맛이면서 신맛으로도 구분돼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아셔야 되고요. 짠맛은 소금이죠? 영화나트륨 쓴맛은 커피에 카페인 쓴맛 초콜릿에 쓴맛 카페인 있고요. 차에도 쓴맛 있고 맥주 껍질에 신맛 아미노기가 만나면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외에 매운맛 캡사이신 고추죠. 신이 그릇은 겨자예요. 알리신은 마늘에 마늘의 매운맛입니다. 자, 만나마 이노신산, 글루타민산, 구아닌산, 시스테인, 리신, 호박산 호박산 또 나왔죠. 이런 것들이 그 멸치, 다시마, 조개, 육수 낼 때 나오는 만나맛이라고 그랬어요. 탄닌은 차나 감의 떫은 맛 있잖아요. 그 떫은 맛이고요. 아린맛은 죽순에 아린맛이 있어서 삶을 때 쌀뜨물에 담갔다가 푹 삶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 아린맛 얘기하는 거예요. 고사리, 우엉, 도란 그 다음에 쓴맛과 떫은 맛이 만나면요. 아린맛이 생겨요. 그래서 시험에서 전에 쓴맛과 떫은 맛이 생기면 무슨 맛이 생기냐 신맛과 아미노기가 만나면 무슨 맛이 생기냐 이런 것도 한번 나왔으니까 봐주시고요. 자, 다음 온도에 따른 맛입니다. 30에서 40도일 때는 사람들이 쓴맛을 잘 못 느껴요. 근데 50에서 60도일 때는 매운맛을 잘 느끼니까 우리가 매운 것을 먹을 때 이 온도가 되면은 아, 너무 맵다 하다가 온도가 식으면은 조금 덜 느껴지는 게 좀 있죠. 그 다음 가장 예민한 온도는 30도 그 다음 온도 저하에 따라 쓴맛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음식에 따라도 적절한 온도를 맞춰서 먹는 게 좋은데요. 전골은 보통 끓여 먹잖아요. 끓이면서 먹기 때문에 온도가 95조가 적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나 차를 마실 때 고온으로 하면 좋지 못한 성분이나 맛이 용출되니까 70에서 80도, 또 뭐 핸드드릭크 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잡기도 합니다. 국은 전골보다는 온도가 좀 낮아요. 그리고 밥은, 밥솥에서는 한 60도까지도 가요. 근데 이제 보통은 40에서 45도 정도가 음식에 알맞은 온도이고요. 맥주는 8에서 12도, 음료수는 15도 정도가 음식에 알맞은 온도라고 하니까 가장 높은 거, 이런 거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과 관련 있는 거요. 자, 맛의 상호작용. 여전히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맛의 대비효과, 억제효과, 상세효과, 변조효과가 있는데요. 대비효과는 다른 말로 강화효과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팥죽을 먹는데 설탕을 타서 달달하게 먹을 거예요. 근데 설탕만 타지 말고 약간의 소금만 넣어주면 이 단맛이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뿐만이 아니라 빵 만들 때,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만들 때,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 때도 약간의 소금이 첨가가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맛의 대비효과.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쓴 커피를 못 마셨어요. 그래서 너무 쓰다 그러면 보통 설탕을 넣어서 먹죠. 쓴맛이 억제가 되죠. 맛의 억제효과. 그 다음에 이제 김치가 숙성이 됐어요. 처음에 배추가 되게 짜요. 그리고 이제 뭐, 무 맛, 다른 맛 이렇게 있는데 숙성이 되면서 신맛도 나고 상세돼서 여러가지 복합적인 맛이 나죠. 그래서 맛의 상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쓴 약을 먹고, 물을 먹거나 뭐 설탕을 먹으면은 그래도 이제 맛이 억제된다든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맛의 변조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내가 맛을 못 느낀다. 그러면은, 어, 미맹이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미맹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미맹이라는 거는 PTC라는 쓴 물질이 있어요. 그것을 못 느껴야 미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식품의 냄새. 냄새의 음식에도 많은 향들이 나는데, 어, 일단은 주류, 술, 알코올 냄새 나죠. 바닐라향, 감자, 오이, 복숭아, 계피는 알코올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향들을 우리가 알코올 및 알데히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냄새를 맡는다는 거죠. 복숭아, 사과, 배, 파인애플, 바나나는 에스테르류, 과일에는 녹차, 레몬, 오렌지, 쓴 물질이 있는 과일이나 채소, 이파리, 테르펜뇨, 그 다음 매운 향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무, 파, 마늘, 양파, 유황, 화합물, 유황. 그래서 우리가 육수를 끓일 때 무나, 파, 마늘, 양파 넣잖아요. 이런 걸 넣으면 이 유황 때문에 잡내가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황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황이 S예요. 화학기어로. 자, 동물성 식품 냄새는 아미노산, 암모니아, 이것도요. 수육, 어육에 있는 냄새고요. 지방산, 카라보닐이 아까 탄수화물이라고 했습니다. 우유, 유제품, 버터, 치즈에 있는 냄새예요. 구분해 주세요. 자, 식품의 유독 성분도 잘 짝지어진 것은, 잘못 짝지어진 것은 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전 단원에서 한번 나왔어요. 감자싹, 솔라닌, 쌍만 생각하지 마시라 했죠. 썩은 감자, 셉신, 미나리, 식규독신, 매실시, 살구시 이런 거 있는 거. 아미그달린. 네,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짝지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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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짝지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